11월의 마지막 날 모닝와일드,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강한 규모로 경북 바깥지역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행정안전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지진 피해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79도, 동경 129.42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추정됩니다. 지진 발생 후 1시간 사이 5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인 피파만을 이용해 지진 규모를 4.3으로 발표하고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뒤 수동으로 정보를 분석해 규모를 4.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방청 집계 결과 지진 감지 신고는 새벽 5시 15분 기준 경북 49건, 울산 40건, 부산 6건, 대구 10건, 충남, 전북, 창원 각 1건 등 총 108건입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월상 원자력본부와 약 10.1km쯤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과 관련해 원전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며 전국의 가동 원전은 지진 영향 없이 모두 안전 운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벽 5시 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지난 2016년 9월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 5.8 지진이 발생했던 곳에서 동쪽으로 21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현재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99번 났는데 이번 지진은 이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큽니다. SBS 이호관입니다. 둘이 있습니다. 신yrun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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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malfunction as a